등장부터 손을 잡고 올라오시는 모습 굉장히 아 예 역시 관록이 묻어납니다 예 정면 바라보시면서 예 두 분은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면모로 안방극장의 강렬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예 왼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가벼운 손인사로 등장 전부터 이렇게 하자 이 포토타임의 그런 어떤 포즈들을 맞춰서 오른편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손하트로 그렇죠 이 두 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안방극장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로잡을지 정면 멀리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왼편 보고도 한번 하트 부탁드려볼까요 왼편 하트 예 좋습니다 아 기대됩니다